저거 아마 못할텐데 형이 역시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바퀴만 하나 더 얻으면 되는데 이건거 같은데요 딱봐도 설마 안쪽에있나? 안쪽에도 없을거같은데 더 길을 쳤자 으라샤 저기 또 하나있구나 좋아 이제 이 타이어는 제껍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안되잖아 자 작은거 타 아니 작은거 못타? 아니 아니 형이 되가지고 작은거 타가지고 아주 능력자야 아주 대단해 아주 지리겠어 난 이거 고친거 보고 깜짝놀랐는데 영화에서 아니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 말리고 고쳐봤다고 세상에 그래 할아버지가 남기신 보령미션을 고쳤어 빠빠 1편의 개들이잖아 1,2편에 오우 나우 저, 저거 저, 저 흔적을 쫓아가면 와 세상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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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셨네 나오셨네 저, 저거 좀 더 여주가 예뻤으면 싶었는데 아니 못생긴건 아닌데 안, 느끼가 안좋은건 아닌데 숨어가지고 좀 더 heat Crisp 통 흘러가 느낌 그렇죠 어떤 円 주 Shortly 남주가 존잘이잖아 자 뛰어 어후 하품 나온다 피곤해서 어후 이쪽으로 던저러스 예이이이용 이 게임은 하프라이프락은 상관이 없는데 자 또 부서주고 와이파이 기가 와이파이 콤팩트 자 잘라 슛 슛 슛 잘라서 조리 바운스 바운스 슛 뚝 뚝 끝 뚝뚝 끝 나 또 뭐 이어진 줄 갑자기 놀랐네 자 이거 타고 위로 올라가야되나봐 느낌이 그래 자 또 한번 뒤져보자 무엇이 있는지 웨이트 다운 히을 자 점프점프 레볼루션 돌려 자 올라가 광속 진행 밀어 조립 아니 내려오시면 어떡해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turning 나 아 아 favorite 아 가자 왜 못거니 가자 애기야 가자 오우 자 일단 좋아 스틸스 자 다 부숴 부숴봐 소리 아니 미사일? 이것은 무엇인가 아 살충제인가?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가고 슬라이딩하고 자 또 부숴다보면 뭔가 만들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레고 아 넘어가 짤라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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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진짜 잘 버렸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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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루션 됐어 오우 노우 저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쥬어스 자 다음 표정은 겁나 비장해 자 여러분들 12시 넘었네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차를 타고 고친차를 타고 애들을 뚫은 돌진 실패 이를 좀 나도 좀 달려보자 문단것들아 두비두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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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밥 바로 킬을 찾았자 슛 슛 아니 세상에 동생이 운전해? 세상에 네 엄청난 능력자구만 동생이 운전을 해서 그런지 쓰레기라고 wegen 두 벙의 맞지? 동생이 운전해서 조그릇 많지 다시마 라이? 여러분 아 아 도움이 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라지 다이노소 달아 아니야 아니야 잠겼어 죄다 잠겼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트리킬라톱스가 있지 준비하시고 빠운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실상하게 어떻게 만드 내 차 마이크아 오 마이크아 아니 얘도 올라가게 아니야 공룡 아니야 정말 충격적이군 자 똑똑똑 똑똑똑 똑똑 똑똑 아니 세상에 동생아 동생아 면벽 수행하니? 동생이 무슨 지가 달맞은 줄 알아 아니 얘도 언제 여기로 왔어 다시 또 아 마이크아 어 뭐야 이거 왜 왜 이러는데 고쳤잖아 이거 아 창 갖고 와서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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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려있는데 왜 자꾸 여기 가는 순간 어우 됐다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가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넘어갔어 정말 놀랍기도 그래 또 잉젠 아니 회장 살아있어? 아니 병옥씨 그 회장이 그래 벨록시 랩터를 여기 풀어놓을 수 없다 이거죠 저 공룡 잡으려고 어우 회장 머리 이상한거 쓰지마 그래 올라가 절레절레 아니 회장 살아있어? 스탑 역시 레고 병옥씨 살았어 영화에서는 이날 방문일수가 2만명 정도 된다는 설정인데 많이 줄었구만 진짜 사람이 거의 끊임없이 나오는데 설마 얘도 사나? 뭐 유어 얼라이브? 그래 뛰어 자 이 안으로 그래 그래 우리 자라 그래 어디 그 있잖아 그 양복 양복 캐주얼 양복인가 들판했는데 브랜드명도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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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아아 정말 무서운 여자야 예비신부의 무서움을 보여주시는 분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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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쳐 고쳐 트윈 자 이제 얘들 시점으로 가서 그래 아무리 레고라도 가채없지 이런 상황에선 비켜 비켜 난 궁룡을 맨손으로 들여잡는 여자라구 그래 네가 바로 이 그래 이 이 뭐라고 하지 그래 이 주라기 월드에 정규직이다 그래 중간 관리자다 할 싫은다 무시하지 마라 좋아 닫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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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땡스 자 가라 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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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거래 택배 맥 경고 그래 쫄았어 그래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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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개멋있어 자 만들어 여자 점프 여자 점프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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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광인한 여자들이야 그래 건너오라 자 치이 척척척척 아니 브이를 하다니 아주 능력있는 공룡이야 능력이 넘치는 공룡이야 자 이쪽으로 가자 아니 얘들로 바꿔야 된다 이건가 저 난리 난리 가보자 쟤쟤 이건 제껍니다 뭐야 뭐야 자 풀려 자 풀려 아니야 그냥 쪼개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한번에 이 어 뭐야 icher 척허 자동차가 차비 밀다리 아니 공차중량 아무리 공차중량이라고 해도 공차중량도 한 몇 몇백키로 나갈텐데 믿을 수 없어 자 이제 또 불을 꺼야 된다 이런가 어 제가HA 어 저거 못할텐데 아마 노! 아예 저는 원투 정말 원투펀치를 갉겨버리고싶고 자 그렇지 너의 능력을 보여줘 크으 개판이야 좋아 이걸 이용한다 네 안녕하세요 자 물길, 물길 방향을 돌려야 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정신 차려! 둘이 안녕하세요 아니 커피 한잔에 여의없어 나아악 아니 이 장면 나오나? 개엥 그래 랩터를 쓰겠다고 작선에 미친 짓이라고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투입이 되죠 아아 마이 웨이 고우 이때 진짜 막 심장이 빠우스 빠우스 했는데 일장면 보면서 영화에서 굵질굵질한건 같이 그러면 굳이 쥬라기 월드라는 이름 타이틀이라고 게임할 필요가 없어 게임 만들 필요가 없어 헉 아니 이럴수가 그래 왜 유전자를 정보를 공개 안했냐고 그래 쩔 쩔 쩔 녀석 쩔한테도 그 랩터 유전자가 있다고 은도미나 쓰겠다고 핫 랩터 유전자 4DX보단 아이맥스로 보는게 더 나을것같은거 4DX의 효과가 그렇게 세지 않지 뭐 상용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수 있긴한데 점프점프 레블루션 아잇 한번 더 점프점프 레블루션 점프점프 레블루션 샷샷샷 샷샷 자른다 주겡 가자고 배 만들어 샷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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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샷 샷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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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도체 뭐야 이건 자 쏘라고 또 쏘라고 너 왜 니들은 공격 안하니? 또 쏘라고 쏜데 또 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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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갖고있으면 총 쏴야지 아우! 괜찮아! 난 랩처를 손으로 펼 수 있는 남자니까 펼 수 있는 남자니까 펼 수 있는 남자니까 펼꺼니까 아이고 사람이 공룡팬다 괜찮아 공룡한테는 게임값 안 무너져도 되니까 그래 합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